네! 오! 몸이 더 좋아졌어요. 옷이 찢어집니다.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왼쪽부터. 정말 열심히 또 몸도 바꾸고요. 그 바쁜 와중에도 자기 관리에 소홀하지 않는 우리 원호씨.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몬스텍스의 원호입니다. 우리 원호씨. 이어서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 네, 좋았습니다. 네, 혹시 우리 원호씨 나온 어떤 시그니처 포즈 있을까요? 네, 몸이 또 좋으니까. 네, 뿜뿜할 수 있는. 그렇지, 나온다, 나온다. 오, 그렇지. 아, 그렇죠. 이게 어깨와 팔근육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살짝 오픈마인드로. 네,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원호씨였습니다. 네, 무대 위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자, 뒤 이어서 우리 모넥의 비담이.